덴탈 솔루션, 덴츠플라이 시로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츠플라이 시로나는 국가재료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기자재의 도소매부터 토탈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미국계의 의료정밀과학기기 회사입니다. 1899년 미국 뉴욕의 한 치과의사가 Dentist Supply Company of New York을 설립한 것이 기업의 유래가 됐습니다. 100여 년인 생일 동안 기업은 끊임없이 치과계의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 및 인수 합병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전세계 40개국에 진출하여 120여 개국의 제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치과 재료업체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치과 소모품, 첨담, 기술장비, 전문 치료 분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치과 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덴츠플라이 시로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잠재력을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하기도 합니다. 사협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고객에게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치과 진료 과정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향한 임직원의 열정으로 치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글로벌 본사는 필라델피아 요크, 인터내셔널 본사는 트리아의 잘츠버그가 있습니다. 전세계의 1만 5천여 명의 유능한 직원들이 덴츠플라이 시로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98년 설립돼 올해로 21년차 기업이 됐습니다. 본래 덴츠플라이 코리아로 설립되었으나 후에는 본사가 합병에 들어가며 2017년 6월 덴츠플라이 시로나 코리아로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본사의 합병 및 활발한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유능한 영업 담당자 영업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덴츠플라이 시로나 채용은 수시채용의 기반입니다. 결혼 또는 충원이 필요할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채용 전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지원 접수, 서류 전용,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직무 적성검사, 입사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상의합니다. 지원을 원한다면 덴츠플라이 시로나 코리아 채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덴츠플라이 시로나 채용은 제품 지식과 경력을 우대하며 다양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가진 지원자 역시 환영합니다. 업무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덴츠플라이 시로나에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보세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